now w 가로열고 가로 닫고 now 는 지금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날짜와 시간을 갖다가 동시에 결과로 반환해 준다 now 날짜 플러스 시간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투데이도 마찬가지로 가로열고 가로 닫고 별다른 인수가 필요 없어요 얘는 오늘 그러니까 날짜만 반환해 준다 그래서 now 하고 투데이 하고 날짜 시간 날짜 인데요 중요한건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 시간 날짜다 라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트 같은 경우는 연 콤마 월 콤마 일 콤마 이렇게 연 월 일을 갖다가 콤바로 구분해 줘야 되요 날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어 라는건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에서 연만 뽑아와요 그리고 먼스는 월 그래서 월만 뽑아오는 거고 데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날짜에서 일만 뽑아온다 라는거 영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요 이어 먼스 데이 그 다음에 타임 같은 경우도 10은 총 콤마로 구분해 주고 아워 시간이잖아요 시간에서 시만 뽑아오는 거고 미닛 그 다음에 시간에서 분만 시간에서 세컨 초만 뽑아오는 거에요 아워 미닛 세컨 그 다음 위크데이 함수 같은 경우는 날짜 그 다음에 반환값의 종류인데 얘는 조심하실게 뭐냐면 해당되는 날짜에 요일 번호를 반환해 줘요 요일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반환해 주는게 아니고 요일 번호를 반환해 준다 이거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데이즈 같은 경우는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데이즈는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반환한다 일수 그러니까 일 데이 수니까 데이즈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종료 날짜 시작 날짜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계산하는 거 데이즈 나 이번에는 이 데이트 인데요 이 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날짜가 나오고 전후 계열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 이는 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랩스라는 뜻이에요 이랩스 e l a p se 이랩스 그러면 경과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랩스드 또는 이랩스 경과한 날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 계열수를 반환해 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오 먼스 인데 여기서 이오는 또 달라요 여기서 이오는요 엔드 오브 엔드 오브 달라요 엔드 오브 엔드 오브가 무슨 뜻이에요 끝이란 뜻이잖아요 엔드 오브 그래서 먼스는요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의 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지에서 잘 나옵니다 시작 날짜 전후 계열수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계열에 마지막 날을 반환한다 엔드 오브 마지막 날 엔드 오브 달의 마지막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데이 워크는 일 데이는 날 일한 날 그래서 시작 날짜의 전후 날짜 수 날짜를 반환해 주는데 주말 휴일은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데이니까 일한 날이니까 주말 휴일을 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작 날짜 전후 주말 휴일 제외 날짜 수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휴일 휴일을 또 줄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래서 작업 일수라든가 배달 일 청구서 기한 일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워크데이 에요 네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트 이 데이트 지금 요 수식의 결과가 이제 예인데 보세요 이렙스 데이트 날짜가 지난 건데 20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3월 1일 4월 1일 그렇죠 5월 1일이 되는 거죠 두 달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2023년 5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렙스 여기서 얘기하는 이는 뭘 뜻한다 이렙스 경과된 이렙스드 경과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먼스 엔드 오브 달의 끝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한 달 뒤에는 10월 달이잖아요 10월인데 10월 1일 그러면 안 돼요 왜 엔드 오브니까 달의 끝이니까 10월 31일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엔드 오브 먼스 그 다음에 워크 일한 날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며칠이에요 4월 1일 빼고 4월 2일 3일 4일이잖아요 그럼 2004년 4월 4일이 돼야 되는데 2 3 4니까 그런데 뒤에 뒤에 4 휴일을 딱 줬어요 휴일이 뭐냐면 뒤에 4가 2024년 4월 4일이 창립 기념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4월 1일 기준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3일 2 3 4 이렇게 3일이 경과했어요 3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창립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너뛰고 5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4월 5일이 결과가 된다 2024년 4월 5일 이렇게요 이게 바로 워크데이 함수예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